감자 볶음 감자 볶음 감자 볶음 감자 볶음 감자 볶음 감자 볶음 나 한 십년은 못 먹어 본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많이 먹었는데 감자 볶음 감자조림도 맛있고 전분이 나오니깐 소금으로 살짝 져렸다가 짠게 해줘요. 소금을 살짝 넣어놔? 넣었다가 물을 흔들어서 아까 소금 뿌려놓은 거? 응 그렇게 싹 소금기를 제거해? 응 그래야 소금을 새로 넣어 여기서 볶으면서 후라이팬에 잘 들어온 거 붙으니까 전분을 살짝 빼줘야 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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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 당근 당근 참기름 역시 깨를 넣는구나 깨를 넣으니까 더 그럴싸해 보여 당근 맛있는 냄새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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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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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먹으면 밥을 조금만 펴도 돼 이것도 탄수화물이라 진짜 한 10년 만에 먹어보는 거 같아 감자를 봐 그때 감자 막 나올 때도 해줬지 그냥 두 개만 볶아도 두 개만 볶아도 많잖아 엄마는 나 하나 먹는 꼴이지 뭐 과자 먹으면 과자 먹으면 이제 과자 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막 먹었거든 코로나 때문에 안 갔잖아 지금 막 그러잖아 맞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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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